장영실. 나는 세종 임금의 명을 받아 과학기술이 응축된 많은 기계들을 개발했소. 장영실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왕이야. 천안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재주가 뛰어나 태종 때 궁예기술자로 들어왔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대왕이 상의 요원 별주와 관직을 주고 천문학을 배우기 위해 중국 유학을 보내. 물시계인 자격루, 해시계인 양부일구, 추구기 등 많은 천문기구를 발명했어. 그러나 장영실이 제작한 가마가 부서지는 일로 불경제로 파직당하게 돼.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.